함수값을 응용하는 아주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응용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클립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 단계는 조금 난이도 낮은 거 그 다음 난이도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두 가지 확실히 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따 풀어보면 뭐야 저게 다야?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기호가 뭐야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쉬워요. 얘하고 얘를 더하래죠. 그러면 그냥 문제 두 개로 나눠서 풀고 나중에 더하면 됩니다. 1번 문제 f-2를 구하여라. 무슨 얘기였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라. x가 마이너스 1을 뿅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다른 색으로 뿅 집어넣어볼까요? 이렇게 x 대신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틀린 그림 찾아주세요. 바뀐 거. x가 마이너스 1로 바뀐 거 밖에 없죠? x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만 해주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계산하면 약분해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6. 그래서 함수값은 7이 하나 나왔습니다. 2번 문제. f4 더 쉽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대신에 4를 넣어라. 그리고 6을 더해줘라. 약분하면 2.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라서 4라는 함수값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f 마이너스 2 구한 거 하고 f4 구한 거 있지? 그거를 더해라. 이게 최종 물음이잖아요. 그럼 뭐 둘이 더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냥 11이다. 이렇게 답 적어주면 끝이에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여기 더하기 더 있고 빼기도 있고 나누기 f면 다 있어도 다 부분 부분으로 1, 2, 3, 4, 5번 나눠 푸세요. 그리고 나면 아주 간단한 정수의 계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함수값을 줬어요. f에다가 내가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왔다? 결과를 주고 대신에 나 누구였게 a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뜻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뭐예요? 내가 x에 3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예요. 그럼 x에 3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대신에 3을 뿅 넣고 나머지 식을 써봤어요. 이 결과가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5가 나왔다. 함수값에 대한 뜻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해봅시다.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마이너스 5네요. 얘 이사 가면 a는 마이너스 5 플러스 9가 돼서 a는 4다라는 a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꾸 말로 연습해야 되는 거 f3은 마이너스 5, f3은 마이너스 5 보다는 x에 3 넣었더니 마이너스 5 나왔대. x에 3 넣었더니 결과 마이너스 5래. 이 흐름으로 기억해주는 게 함수값 응용에 대한 수학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